우리나라 구조공학의 정수를 만나볼 수 있다 하여 찾아온 이곳. 마치 거대한 융이 기어가듯 광활한 공중정원이 이어지는데요. 이곳은 세종특별시 정부 세종청사에 위치한 세상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옥상정원입니다. 총 15개의 다리로 연결돼 단절된 구간 없이 하나의 거대한 정원을 이룬 옥상. 7만 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은 국제규격축구장의 11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요. 단일 건축물 중 세계 최대의 옥상으로 2016년 5월 기네스북에 등재됐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살기의 기록을 염두에 두고 공원을 설계한 것은 아니라는데요. 처음에는 사실 기네스 인증이라는 걸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청사를 하면 좀 집약되고 고층으로 올라가고 좀 딱딱하고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세종청사는 낮게 자연과 친화적인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냥 낮고 평평하게 건물을 지었는데 옥상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세계 이런 건물이 이런 면적에 옥상정원에 있나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기 위해 계기가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정부 세종청사의 옥상에서 가장 큰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록 인증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옥상정원은 주변의 조망을 고려해 눈에 보이는 지형의 높낮이에 따라 구불거리는 형상으로 설계됐습니다. 또 사람과 자연이 상생하는 공간이라는 모토에 맞게 우리나라의 옛길과 성각길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살려냈죠. 옥상정원에는 유실수, 허브류, 약용식물 등 계절에 맞는 218종, 117만여 본의 식물이 자라냅니다. 어떻게 옥상에서 이렇게 많은 식물들을 건강하게 키워낼 수 있는 걸까요? 옥상정원의 땅속엔 특별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수궁법을 활용해 옥상정원 토양의 깊이를 최대 1.5미터까지 유지한 건데요. 이로써 다양한 식물들이 땅에서 자라는 것처럼 단단히 뿌리내려 생태계를 구현한 거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될